3. 4. 사랑하는 김성진 생일 축하합니다! 와우! 와우! 아이고!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뭐야 원숭처럼 뛰는 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진짜 멋있는데 진짜? 아 네네 불먹어 오 형! 괜찮은데 오세요? 와 감사합니다 지성이 뭔가 보여줄 거야? 보여줄 거야 할 거야 지성이 보여줄 거야 나가지 마는데 6 7 8 9 10 나가야 습득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바로 앞에서 했지? 손 조심하십시오 눈 진짜 매고파 잘하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와 진이 형이 진짜 귀여워 와 씨 이런 걸 넣어야 돼? 있지 또 뭐가 진이 형이죠? 아 왜 또 저한테 그래요 자 그냥 어깨에 들어왔다 가만히 계세요 아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와 몸장에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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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들어갈 수 있어 자 여기를 빌려주시면 어깨 더 들어갈 수 있어 어깨 아 진짜 이씨 아 진짜 아 진짜 내가 주신 하소서 자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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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아 her 끄기는 아쉽지 않아요? 우리 진영 몸 한 번 볼래요? 진짜 멋있는데 와...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돌리면 진영 몸이 보이거든요? 진짜 몸이 좋은데... 사실 저는 비교도 안 돼요. 어떤 걸 제가 보여주고 싶지만 이래를 위해서 내가 참는다. 기대도 좋아. 이곳의 몸값은 억단입니다. 바로... 여기 있네요. 이곳의 몸값은 억단입니다. 저희 팀 김석진이요. 김석진 팀 하자. 김석진이요 저희 팀. 저희 김석진 팀이요. 저희 팀 김석진 팀은 윙기 폭발인데요 형. 그러게요. 내가 제대로 나온 게 없네. 뭘 제대로 못해. 저리 가. 형은 제대로 안 나와도 잘생겼잖아요. 아니... 아 저리 가라고. 아 저리 가라고. 아 저리 가라고. 아 나가면 나가면. 아 나가면 나가면. 형 집중하는 거 봐. 자 그쪽 뭐 하실 거예요? 김석진이요. 김석진? 우리는 김석진 어때? 아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석진 팀 어때? 석진 팀 좋다. 네. 김석진 팀 대 석진 팀. 김석진 팀 대 석진 팀. 김석진 팀 대 석진 팀 하실 겁니까? 오케이 하시죠. 우리 교포야. 교포 팀. 오케이 갑시다. 김석진 팀 대 석진 팀. 석진 팀. 오케이. 여기 귀가 붙여줘요. 아! 아우 난리 난데 ye. 난리 난데 귀? 나 손도 못 뗐다고. 자 손 되드리게 해 드릴게요. 떼세요. 오케이. 틱결이 들어가 이야, 형이 여기서! 여기서 나오네. 우리도 까나리 이런 거 한 번 먹어보자. 그거 엄청 많이 하면 박사가 엄청 싫어할 거 같아. 그러니까 제일 싫어할 사람이 그거라고 했어. 내가 이러려고 달방 치는 게 아닌 거. 내가 이러려고 연예인 했나 막 그럴 거잖아요. 아니, 내가 안 걸리면 되지. 걸리면 어떡해. 내가 이러려고 해야지. 형, 어디 판다고요? GSM, GSM. GSM, GSM. 이걸 GSM에서 봤다고? 진짜 맛있다, 이거. 말도 안 돼. 저희 당국을 아주 하는데 이거 인정입니다. 인정! 괜찮네요. 아니, 좀 캠페인 얘기했어. 맞을 때 매우 찍었네. 이렇게 해야겠어, 이거는. 땅이, 이거. 땅 맞지? 많이 예쁘다. 어, 예쁘게 맞을래. 두근무! 하나, 둘, 둘. 야, 이거 없어. 이 페페이 크셨어, 이거. 자, 둘, 셋. 아, 최편적이야, 최편적이야. 최편적이야. 아, 좋아. 오, 문자인데 왕자다. 자미새끼 왕자인데? 잠깐만, 출렀마이크. 내게로 만들어줬어. 왕자는 대기 싫어, 왕자? 스탑. 오, 맞다. 진영. 진영. 우리, 형 표현한 거예요? 우리, 우리 스탑기가 없기로 하잖아. 진영. 진영. 나이 때 맞지 않는, 나이 때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아. 진영. 깜찍함이 있어야 돼, 원래 사람이. 사람 다 깜찍함이 있어야 돼. 진영. 여기 지금 우리 맏형이 나올 수 있는 표정이 아닌데. 저게 무슨 발음이 나오기 위한 입모양이죠? 아유.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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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고 같이 자겠습니다. 형 진짜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석진이, 석진이, 석진이. 우리 석진이 형 부모님께 감사 인정해주세요. 석진이, 니니. 석진이, 석진이, 석진이. 진짜 많이 인정했는데. 제가 기재하게 인증기를 잃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는 진의 어깨다. 굉장히, 얇지. 진짜 귀엽지? 입술이 참 적당한 것 같아요. 형, 잘생겼네요. 형은 원래 잘생겼군요. 야, 이게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조회수랑, 그 하트 수야? 맞습니다. 기술이 발달했네. 어깨가 넓긴 하구나. 형. 왜? 너무 약간 본인의 장점을 살리는 옷을 입은 거 아니에요? 죽일 순 없잖아. 그렇죠. 아, 밥만 먹으면 왜 자꾸 내 방으로 모이는데. 아니, 해외 가면은 그거. 매니저분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메뉴를 물어봐요. 혹시 뭐 드시겠습니까? 이러면 지민이랑 종국이가. 아, 저희는 뭐. 진 형이 먹는 걸로 진 형 방에 갖다 주세요. 아니. 아유! 미이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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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